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세인과 석유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르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들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이 아홉아홉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2024년도 새해에 우리 능력 침례교회의 표어는 잃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라는 표로 삼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잃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영향력을 온 세상에 끼치는 교회가 되자가 우리 교회 사명문인데 그 사명을 저희가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세 가지 3s라고도 하죠 우리 교회의 core value 그러니까 save, serve, 그리고 send 구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보내라, 파송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친근하고 쉽게 다가올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 세 가지를 계속 저희가 돌리면서 반복하면서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나머지 두 개 저희가 올해 한 해에 초점을 맞추는 그 단어 외에 그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병행이 되겠지만 그 해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저희가 더욱더 신중을 기울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신념을 다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해가 되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능력 침례교회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하실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면은 여러분 가서 여러분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세요 그러면은 어이구 국사님 그건 너무 부담됩니다 너무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 이른 한 영혼께 나가서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정말 날마다 말씀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만나신다면 그분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실 일을 다 하신 거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한 사람 가지고 될까요? 또 이렇게 열심히이신 분들은 저는 10명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10명이건 100명이건 여러분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한 명에 한 사람씩 그래서 여러분이 다 충실해서 만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당 한 명씩 교회로 전도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인원이 올해 마지막 때 될 때 몇 명이 되겠습니까? 차고 넘치겠죠? 교회 성전이 새로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으로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김효상 장로님 인도하래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하는데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일하시는 곳에 가셔서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이 기회를 찾아서 그분에게 보금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웃을 여러분 가정에 초대하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분을 교회로 초대할 수도 있고 또 보금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복잡하다면 그냥 여러분 아시는 분들에게 전화하셔서 우리 이번 주일에는 교회 한 번 나갑시다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함께 갑시다 하면서 전도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법이 없어서 몰라서 안 하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다 압니다 말씀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전도하는 것 잘 알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섯 번의 설교를 걸쳐서 이른 영혼, 이른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라는 주제로 저희가 다섯 번의 설교를 시리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어떤 전도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많은 방법들이 있고 또 여러분의 창의력을 다 발휘하셔서 이렇게 전도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이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른 영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트랙, 가스플 트랙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 쉽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다 이거 하라고 그러면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억지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그들의 심령을 우리가 위하고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말이 쉽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들도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나도 너무 급하고 나도 정신이 없고 나도 지금 신앙이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는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시겠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아유 2011년에도 제가 부족했는데 2024년이 된 지금도 저는 부족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더 채워지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이 복음사역이라는 것은 전도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됐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그가 문제가 해결돼서 온전해져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청경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전도자죠 그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동네로 돌아가서 그 동네 사람들 전부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만난 것이 기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이른 영혼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이른 양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른 양의 비유하면 아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의 이른 양과 아흔아홉 마리의 양 이 이야기를 거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가르치신 데 촉발된 이유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원청중 그러니까 오리지널 audience 이 말씀을 전해들은 그 청중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말씀도 새해에 우리가 이렇게 표를 정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성경구절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어 이른 영혼 하면 당연히 누가 보면 15장이지 하고 주저하지도 않고 1초도 주저하지도 않고 제가 설교 계획서를 이제 우리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과 나눠야 되기 때문에 1년 설교 계획을 제가 미리 짜놓고 나누는데 그러면 첫 해에는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다고 본문을 먼저 정해놨어요 이미 저는 본문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 어떻게 전할 걸 제가 주제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야지 했지만 저는 설교자로서 날마다 부담이 아는 구절도 다시 한번 제가 이걸 부담을 가지고 여기에 혹시 내가 못 본 부분이 있을까 여기에서 내가 혹시 그냥 너무 선입견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하는 부담으로 말씀을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제가 일주일 내내 정말 여러분 음식을 먹고 체한 기분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체한 느낌으로 말씀이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이거 이상 더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게 채워지지 않고 있다가 그게 어느 순간인가 탁 찾아올 때 정말 갑자기 소화가 시원하게 팍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트림이 꽉 하면서 나오면서 그런 느낌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말씀을 볼 때 아 이거는 사랑의 말씀이니까 그냥 사랑하면 되겠지 전도의 말씀이니까 전도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나 거기에 듣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 나와있네요 답이 이 말씀의 원청 중에 누구라고요? 죄인과 그리고 세리들입니다 모든 죄인과 모든 세리들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죄인의 입장에서 세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바리세인과 석의관들이 수근거려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제 이 죄인된 사람들 그런데 이 죄인들이 누구냐 그냥 누가라는 사람이 말씀을 쓰기 위해서 그냥 한 무리를 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본인들도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고 주위 사람들도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누가 봐도 죄인이고 내가 봐도 죄인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세리들은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놨는가 세리는 죄인보다 더 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나라를 배신한 사람들이었고 자기 민족과 자기 사람들을 배신한 사람들이었고 자기의 유익을 추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말 빈대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빈대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자기 백성들의 물건을 취해서 돈을 취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 나머지 것들을 자기가 취하는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면 그냥 직분을 말하는 것 타이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 그러면 도둑놈들 반역자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어디에 가도 정말 환영받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고 그리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졌을 때는 그러려고 진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과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사마리아 여인도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도 정말 남들이 물 깃는 그 이른 아침 시간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한적한 오후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은 그는 남자들과 다른 남자들과 동침하는 여인인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싫었고 사람들과 있는 것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입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바리세인과 석의관들이 그들을 보고 이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짢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왜 쟤네들 저기 있는데 예수님은 왜 저 사람들과 밥을 먹는데 왜 어울리는데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이 난처해졌겠죠 곤란해졌겠죠 불편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하나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연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설교 시리즈를 했다 안 했다 하셨다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은 설교 시리즈로 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님 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리즈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죄인이셨다면 예수님이 귀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한번 좀 큰 범위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개의 비유에 공통된 것은 잃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무엇인가를 잃었어요 귀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잃은 것을 찾기에 했었고 이것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잃은 것을 찾는 바로 그 비유를 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세 가지 비유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 바로 일단 약간 이제 약하게 한번 이렇게 약하게 쳤다가 두 번째는 조금 더 강하게 세 번째는 정말 이 말씀의 주요 내용이 강하게 이들에게 마음에 정말 와닿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비유 비유로 가르치는 것에 대가셨죠 그런데 여기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시면 이 첫 번째 비유에 잃은 것과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비유에 그런데 잃은 것과 남은 것의 비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유를 보시면 이 비유의 비유를 보시면 첫 번째는 몇 마리의 양이 있었다고 했죠? 100마리 99마리 아니고 100마리 총 100마리에서 몇 마리가 잃어버렸다고 했죠? 1마리 그러니까 이게 레이셔가 어떻게 됩니까? 1대 99 그러니까 10%가 되는 거예요 1대 100이 되는 거죠 사실은 1마리 100마리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동전이 10개 있는 것 중에서 동전을 몇 개 잃었다고 했죠? 1개 그럼 몇 퍼센트가 됩니까? 10% 수학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의 비유에서는 아들이 몇 명 아들이 몇 마리 있었냐고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2명 중에 몇 명이 1명 그러니까 그거는 몇 퍼센트가 됩니까? 50%가 돼요 이 퍼센테지가 점점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잃은 것의 가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이 잃은 것이 처음에는 목자가 양을 두 번째는 여인이 동전을 잃은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것 같이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자기들 때문에 곤란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들도 난처한 입장이고 자기들을 싫어하고 정말 자기들은 어디가다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바로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대신해서 일어나서 이 바리세인과 석유관들 앞에서 이들은 나에게 중요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잃은 자의 존귀함 따라해보시고 잃은 자의 존귀함 영어로는 the preciousness of the lost preciousness 존귀함 제가 섬기던 달라스 교회 journey of faith라는 교회의 이름이었는데요 저희 교회 표도 저희 교회 사명선언문도 우리 능력 침례교회의 이 core value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저희 것을 갖다 뺏기셨나 이렇게 할 정도로 저희가 저희 교회에 사명선언문이 save the lost, build the saved, send them out to do the same save the lost, build the saved, and send them out to do the same 잃은 영혼을 구하고 그 구한자들을 빌드업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똑같이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희 교회의 사명선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저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사명선언문이 너무 좋긴 한데 거기에 더 lost라고 하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제가 비신앙인 입장이었다면 나를 보고 lost라고 하면 제가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lost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친근하고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들어도 들어도 반감이 안 생길 좀 그런 단어를 선택할 수 없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너무 교회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나 그렇게 생각하고 막 마음을 말을 들으면서 동의가 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잠깐만요 형제님 지금 조언은 너무 좋으신데 더 lost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예요 그 말이 떠오르면서 이제 이 말씀을 펴고 그 형제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읽은 이 15장 말씀에 특별히 이제 6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더라 아리람 여기 보시면 나의 잃은 양 그러니까 그냥 잃은 자가 아니고 누구냐 나의 잃은 자다 내가 잃은 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읽은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양은 어떤 동물인가를 설명하고 또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했다고 하면서 이제 뭐 그런 목자의 성품이라든지 양의 성향이라든지 그때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막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비유는 그냥 비유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비유를 너무 막 깊이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 아들이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 그 심리적인 걸 막 연구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비유 비유는 비유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서 목자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라고 제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목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양이라는 동물 그리고 또 그 양을 잃은 그 목자의 마음을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그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께는 존귀하고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지금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러한 죄인들의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는 건 믿으십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건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더 컸으면 뭐라고 할 말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분위기가 약간 좀 조용하신 분위기시군요 지난주에 저희 둘째 아이가 이쪽 지역별 웅변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워키까지 제가 운전해서 큰아이와 데리고 가서 웅변대회 수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 금요일 밤까지 하는 웅변대회에 참석하고 어제 또 7시간 눈발이 내리는데 힘들게 운전해서 돌아왔는데 마지막 날 저희 큰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 드롭업 해주고 제가 좀 혼자 약간 저는 이제 큰애가 나이가 둘째를 봐줄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제가 거기 항상 같이 안 있어도 됐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 좀 수양의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첫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That carousin lost his suit jacket 양복 웃돌이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시상식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잊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가 뭘 자꾸 이렇게 잘 잊어버리고 빠뜨리고 둘째들이 그런가 봐요 그렇죠 뭘 흘리고 다니고 잘 안 챙기고 신발끈 맨날 풀려있고 그렇거든요 오늘도 한번 봐보세요 신발끈 풀려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화가 난 거예요 뭘 잊어버렸다는 것도 화가 나고 그리고 또 이 suit jacket이니까 제가 사지는 않았지만 비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럼 기다려라 아빠가 가서 찾아보겠다 해서 제가 이제 가서 대회가 열리고 있는 장소로 가서 저는 이제 막 찾고 다니는 거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누가 집어갔는지 얘가 근데 농구를 좀 쉬는 시간에 농구하다가 벗어났는데 누가 자기 건지 알고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하니까 누가 자기 건지 알고 입고 갔나 봐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다가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집에 있었는데 여기 신스네티에 있었는데 전화해서 이러이러해서 둘째가 이거 잊어버렸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전 제 아내가 되게 화낼 줄 알았거든요 저보다 더 그런 거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도 일부러 안 한 거고 찾고 나서 전화를 하려고 했던 건데 못 찾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험한 목소리로 어? 그래? 찾으면 좋지만 안 찾아도 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알고 봤더니 그 자켓을 예전에 주문할 때 주문 받는 데서 잘못 그걸 받아서 엑스트라로 하나를 더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하나 더 왔다 다시 보낼까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그냥 킵하라고 그래서 똑같은 자켓이 두 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화가 갑자기 확 사라지면서 마음에 이제 갈급함도 없어지면서 아 안 쳐줘도 되겠구나 물론 이제 시상식에 입고 갈 거는 믹스매치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거 입을 건 있으니까 그거 입고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아 다행이다 그러고서 이제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 100마리의 양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목자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잖아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목자는 안다라는 겁니다 목자는 알고 있고 그 한 마리가 또 다른 한 마리와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한 마리는 정말 누구와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한 마리는 없어서도 안 될 바로 그 존재라는 거예요 목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저 많은 잃은 영혼들이 있고 저 잃은 영혼들 다 많은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까 다 거기서 거기 그 사람들이 아닐까 저 사람은 죄를 받기 합당한 사람이 아닐까 저 사람은 정말 그것을 정말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이 죄인들 본인들이 스스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도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죄인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잃은 영혼들 오늘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잃은 영혼들은 분명히 누구냐면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그들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덜 기분상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를까 그들을 어떻게 부르면 그들이 덜 오해하고 덜 상처받을까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지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데는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오해받고 있는 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한다 그들은 동성년의 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인들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죄인들이라고 안 하면 어떨까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데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은 죄인이라고 부르세요 잃은자들은 잃은자들이라고 부르세요 다만 그들이 존귀하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아무리 그들이 듣기 좋은 말로 불러도 여러분 그들은 다 우리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을 그렇게 부르면 뭐합니까 그들을 인클루시브하게 부르면 뭐합니까 그들을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세상은 그걸 참 잘해요 그런 타이틀로 포장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를 봐도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들을 대변해 주셨고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나의 일인 양이다 내가 너희를 찾으러 왔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The relentlessness of the shepherd The relentlessness of the shepherd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정말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톤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거는 답을 기대하고 던진 질문이 아니었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어떤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목자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그냥 들이 아닙니다 오픈 퓨어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넓은 들에 우리에 갇힌 것도 아니고 보호막이 없는 그곳에 그냥 두고 이 한 잃은 영혼을 찾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목자라면 여러분은 99마리를 두고 그 71마리를 두고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그 71마리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 괘씸한 놈 하면서 그냥 너 가서 네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난 상관 안 한다 이 99마리를 내가 지키겠다 수학적으로 봐도 99마리를 지키는 게 더 말이 되죠 논리적으로 봐도 그게 더 말이 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한 마리 71마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71마리가 홀로 있는 그 이른 양이 더 큰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이랍니다 더 큰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들짐승들이 이리나 사자들이 동물을 약한 동물을 먹이를 상향감을 보고 이제 먹이를 잡을 때 많은 무리가 있는 데보다는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어린 짐승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그 양은 분명히 짐승에게 들짐승에게 잡아 먹히거나 아니면 양은 앞에 한 15피트 정도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 짧은 시야를 가지고 앞만 보고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던 불에 갇혀서 정말 크게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빨리 구해내지 않으면 그는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 1하고 1 is greater than sign을 제가 했습니다 greater than 99 이거는 한 생명이 99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 보시면서 여러분 아마 조금 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안 돌본다고 그런 선포를 하실래나 우리는 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실래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중요하고 한 마리 한 마리 양이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양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는 찾아 나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찾아 나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10년 정도 미국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이 불려온 찬양 중에 reckless love라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유사이들의 favorite song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리트리트 가만 항상 부르고 우리 서민정 집사님 아들인 케븐의 아마 favorite song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 reckless love라는 곡이 이 곡을 쓴 친구가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 켄사스의 IHOP International House of Pancake이 아니고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의 월십 리더였던 월십 리더였던 코리 엘스베리라는 친구가 이 찬양을 이제 그 IHOP에서 나와서 이제 베델 월십 쪽으로 옮기면서 거기서 이제 이 찬양을 쓰고 굉장히 유명해진 친구인데 이 찬양이 많이 불려지기도 했지만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reckless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reckless라는 단어 지격하면 무모한 분별 없는 무책임한 무책임한 이런 단어죠 우리가 그 reckless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많이 사용하면 reckless driver 그렇죠? 막 진짜 앞뒤도 안 보고 막 사고 내려고 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reckless driver라고 그러거든요 운전할 때 정말 굉장히 험하게 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을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갖다 붙였기 때문에 많은 이제 논쟁들이 있었죠 가사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Oh, he chases me down fights till I'm found leaves the 99 그러니까 이 99마리의 양을 무책임하게 두고 갔다라는 걸 표현해서 약간 그렇게 reckless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 코리라는 찬양사역자도 물론 그랬을 것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무책임함을 이야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그러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너무 깊게 읽으려고 그러는 거고 깊게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중에 100마리 중에 어떠한 한 양이라도 길을 잃고 위험에 빠져 있다면 그 목자의 역할은 목자의 사명은 그 잃은 양을 찾아나서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99마리의 양입니까? 아니면 한 마리의 잃은 양이십니까? 99마리의 양이시겠죠 여러분은 회개가 필요 없는 의로운 자들이 되셨으니까 아직 안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의로운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아직도 나 한 마리의 잃은 양이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심받으려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 99마리의 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과거에 어느 순간에는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이셨고 그런 잃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찾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99마리 버려진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99마리의 양처럼 목자가 이제 그 한 영혼을 찾아 나갈 때에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어? 나도 그러면 저 목자를 찾게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나도 방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가만히 있으시면서 정말 그 한 영혼이 한 양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목자의 품으로 그 정말 그 양들 무리로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99마리의 양들을 위해서 교회의 99%의 재정을 사용하고 교회의 99%의 양들을 위해서 교회의 99%의 모든 프로그램과 교육과 훈련과 행사들을 진행하고 그리고 모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99마리의 양을 위해서 모든 순서들과 모든 예배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섬김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도 성장해야 되겠고 우리들의 신앙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찾아 나서신 이 1% 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99%의 재정이 사용되고 99%의 노력과 섬김과 그리고 교육과 훈련이 이 1%를 향해서 우리가 집중되고 모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되찾음의 기쁨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되찾음의 기쁨 happiness of finding the lost happiness of finding the lost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preciousness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relentlessness 그건 좀 단어가 어렵죠 relentlessness 포기하지 않는 것 세 번째라 happiness 되찾음의 기쁨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아리람 세 가지 비유에 공통된 것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소중한 것을 잃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찾은 것이고 세 번째는 찾았을 때 기뻐함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기뻐함의 축제가 열렸어요 양을 찾은 목자도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기뻐했고요 그 한 동전을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잃은 그 여인도 동전을 찾았을 때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잃었던 이 아버지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잔치를 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극히 수학적이기도 하지만 수학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이 얼마였는지 그때 당시에 양이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하루에 일한 품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져갔어요 엄청난 손해죠 그렇죠 절반을 가져간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면서 그 가져간 재산에서 1푼이라도 건져서 왔나요 아니에요 다 그냥 허망하게 다 써버리고 그리고 와버렸습니다 본인도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잘 왔다 아들아 네가 올 때까지만 기다렸다 네가 갖고 간 그 반 내 재산의 반 네가 일해서 다 벌어서 다 채워놔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냐면 가장 비싼 옷을 가지고 와라 가장 비싼 반지로 손에 끼어라 가장 비싼 신발로 그에게 신겨라 그리고 가장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잔치를 열자 지금 손해를 막심하게 봤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 때문에 무엇을 찾았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정말 잃어버리려고 잃어버릴 뻔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가치 있는 가격을 치러서 지금 큰 기쁨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른 영혼이었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온 그 순간 천국에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이른 영혼으로 살면서 정말 그렇게 둘째 아들처럼 허망하게 돈을 썼던 것처럼 낭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삶을 낭비하셨지만 그것을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뻐서 하늘나라에 잔치를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으로 여러분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도님들이 꽉 차고 차고 넘치고 아까 처음에 제가 숫자 얘기했지만 교회가 뭐 200명, 300명, 400명 1000명 넘는 교회 보면 되게 보기 좋죠 제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뭐 성구영신 예배다 하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보면은 교회가 특히 이제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와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됐으면 나도 메가교회 목사였으면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하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바라올 때 하나님께서는 교인 수가 몇 명 모이셨는 걸 보실까요? 헌금 얼마나 왔는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모인 사람들 중에 아 저 잃었던 저 녀석이 다시 돌아왔구나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양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구나 그걸 보면서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다섯 명이 모여도 열 명이 모여도 그 중에 한 영혼만이라도 우리가 잃은 영혼을 다시 주님 품으로 이끌어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교회에도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을 잃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하는데 아니면 또 여러분이 교회생활하는데 좀 지치셨어요 여러분에게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예전에 했던 것을 다시 체험하는 것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나눌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회복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잃은 영혼이 주님께 다시 돌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잃은 영혼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도 나도 한때는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나도 잃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도 잃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잃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시고 나를 주님 품으로 다시 이끄시고 나를 위해 큰 잔치를 베푸셨다는 것을 제가 달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들로 자라서 교회를 떠난 적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찬양팀에서 찬양인도 했고 섬겼고 성가대에서 섬겼고 주일학교에서 섬겼고 하지만 그 섬기는 데에 있어서 저는 섬겼지만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도 영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껏 다 즐기고 교회 와서는 교인인 척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예배자인 척 했지만 저는 잃은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잃은 영혼에서 주님을 만나고 제가 기쁨을 회복하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정말 나 같은 존재도 내가 볼 때 나는 많이 부족하고 내가 그 부족함을 어떻게 겉모습을 바꿔서 좀 채우려고 하고 내가 좀 능력이 있어 보이려고 하고 노력해서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고 교회 와서도 직분으로 교회 와서도 어떠한 활동으로 내가 인정받기 원했지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찾아주셨고 나를 만나셨구나 거기에서 오는 기쁨 때문에 내가 회복되고 오늘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99마리의 남은 무리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중에 한 마리의 어린 양들은 있겠죠 하지만 그 99마리에 속해 있다고 여러분 불만 갖지 마십시오 왜 우리 교회는 나를 잘 테이키를 안 해주는 건데 왜 우리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가 해왔던 방법대로 이렇게 안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나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정말 그 한 마리의 이른 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수고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저는 이제 다 아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없고 믿지 않는 자들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핑계예요 핑계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믿지 않는 사람을 신학교 안에서 만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전도사고 그리고 목사고 그리고 신학생들이고 교인들인데 제가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하고 기도실에서 나오는데 기도실 앞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인가 알고 봤더니 학교 캐페테리아에 음식 배달하러 온 트럭 운전사 트럭 운전사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부둥켜 안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 know where you are 당신이 지금 서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This is seminary Where preachers and the pastors and evangelists and missionaries are being trained Has anyone shared gospel with you? 당신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복음 전하고 그에게 성경책,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이거 꼭 읽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고 못 찾아서 그렇지 여러분 눈을 씻고 찾으면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한 영혼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없거든요 여러분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한다고 그들이 기분 나빠해도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야기하세요 나도 죄인입니다 이야기하세요 그렇지만 이 죄인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 전해주세요 그 결과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며 품으며 나간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지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우리 2024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이 표어 한 영혼을 한 잃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라는 주제로 우리가 정말 이번 한 해를 살아갈 때 주여 저희가 저희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만 이기적인 것 챙기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잃은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그 큰 기쁨을 천국에 있는 잔치와 또 교회에서 벌어질 그 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체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대됐습니다